오늘 보출이 좀 작아 보인다? 내가 작게 해놨나? 음... 작게 돼 있길래 부담스럽다구요? 너무 커요? 아 그래요? 오케이 충분하다 이 정도면 귀찮으니까 더 안 바꿀게요 100m 거리 두기 되나요? 안 될걸요? 조금만 뒤로 가줘요 안 된다니까 뒤로 갈 수가 없다니까 뒤에 벽 있다구요? 저기 소파까지만 좀 가봐 아니 뒤에 벽 있다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음... 아니야 아니야 벽 있어 벽 있어 조금만 줄여줘요 음... 싫어 싫어 안 줄여줄거야 크게 해놓고 할거야 내가 왜 줄여야 되는데 저희가 불편해요 괜찮아요 아니 내가 불편한거 아니잖아요 평소에 이렇게 크진 않았다구요? 몰라 그냥 크게 봐 뭐? 아무 노래나 불러도 잘 부른다구요? 아무 노래요? 진짜 제가 개못 부르는 노래 갑자기 가져와가지고 어때요? 님들 잘 부르죠? 이러면은 저 칭찬해 주실 수 있나요? 거짓이어도 돼요? 영혼 없는 칭찬은 안 받겠습니다 어? 저는 조별아님 오르트구름 듣고 입대했어요 하하하하 입대했구나? 그럴 수 있지? 내 오르트구름을 듣고서 군대가 가고 싶어서 입대를 했구나 어... 군대가 그렇게 가고 싶었구나 좋은데? 지금 제 아는 지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PC방 알바를 하고 있다는데 손님 폰 충전하는 데에 조별아 알림이 떠있다고 하네요 누구세요? 나오세요 지금 PC방에서 핸드폰 충전 맡기고 컴퓨터 하고 계신 분? 하하하하 그렇게 말하면 누가 나와요? 아니 나올 수도 있잖아 모르는 거지 가서 조별아가 제 친구예요 해봐 컴퓨터 하는 데에 알림을 어떻게 봐요? 아니 나는 항상 10시 방송이니까 알림이 와 있든 안 와 있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? PC방에서 트위치를? 어? 볼 수도 있지 난 PC방에서 본 적 있는데 들으면서 게임할 수 있다고요? 그쵸 여러분들 PC방에서 방송 안 보시나요? PC방을 안 가봐 어? PC방을 안 가봤다고요? 아니 PC방을 안 가봐요? 와 PC방 안 가본 사람 이렇게 많다고요? 와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PC방이 내 집이었는데 거의 하하하하 뭐 하러 가냐고요? 서든어택 하러 컴퓨터 게임을 안 한다고요? 진짜 놀랍다 아 근데 요즘 PC방은 밥집이라며 레스토랑이라던데? 맛집이라고? 나 진짜 요즘 PC방 거의 안 가봤어요 한 두 번 세 번? 두 번 세 번 가서도 앉아가지고 테트리스 하다가 나오고 PC방에서 게임을 잘 안 해요 집컴이랑 비교돼가지고 PC방 컴퓨터가 더 구려 나는 마우스 키보드도 좋은 거 쓰고 컴퓨터도 좋은 거 쓰고 모니터도 좋은 거 쓰는데 PC방은 모니터 컴퓨터는 좋은데 마우스 키보드가 굳여가지고 원래 무선 마우스만 쓰다 보니까 줄이 있는 마우스를 쓰면 FPS를 하고 싶지가 않아 별로 어떤 PC방에는 의자당 700만 원 700만 원이 말이 되냐? 아 그러니까 의자 가격이 700만 원이라는 거야? 컴퓨터 가격이 700만 원? 한 자리당 700만 원 세팅이 돼 있다는 거죠? 스콜피온 의자요? 아 나 그거 본 거 같아 스콜피온 체어가 진짜 말 그대로 스콜피온 체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이제 꼬리 부분에다가 모니터 달 수 있는 거예요 저기서 누워서 게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워서 저거 있으면 아무도 피방 안 가겠네 나는 저거 없어도 피방 안 가 피방에 저게 들어오면 더 안 가 개 불편할 것 같아 일단 그럼 저기에 앉으려면 의자 밑쪽 통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냐고요? 밑쪽 통에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키보드 놓는 곳이 열려요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 아니면 의자 팔 쪽이 열리거나 근데 들어가는 것부터 되게 불편해요 그 사용 영상을 봤거든요 제가? 들어가는 것부터 낑낑거리면서 들어가 그거 보고 아 이거는 별로다라는 피방에 저거 쓰면서 다들 누워있으면 지나다닐 수가 없을 것 같다구요? 피씨방 자리가 엄청 넓어지겠네요 피씨방 공간이 엄청나야겠네 다이너마이트 가능하냐고요? 다이너마이트 가능하냐고요? 다이너마이트 가능하냐고요? 아 이거 아닌데? 어 뭐였지? 다이너마이트 어 뭐였냐? 음이? 야 잠깐만 다이너마이트 음을 까먹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? 자꾸 하이포이로 가는데 어떡하지? 잠깐만 이거네! 아 맞다 와 큰일 날 뻔했어 나 안경 벗어 주실 수 있나요? 벗었습니다 벗었습니다 어isia 벗 env 잠시